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24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에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은 26일에 열리게 됩니다.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된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미주 한인사회의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재단 USA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과 미 의회 합동연설을 환영합니다라는 광고를 워싱턴포스트에 24일자로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국빈 방문 환영 광고에서 한미동맹재단 USA는 윤 대통령의 2022년 대선 승리는 가짜 평화와 자유의 파괴로부터 한국과 동아시아를 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한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동맹재단 USA는 워싱턴 DC의 본부를 두고 시카고를 비롯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LA, 샌디에고, 휴스턴, 델러스, 애틀란타, 마이애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지역의 지회가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 광고 외의 각 지회들은 지역별로 전 미주의 한인 언론에 환영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4일은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가집니다. 26일에는 공식 환영 행사 후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동회견 후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27일은 연방회 연설, 28일 MIT 석학대담 및 하버드대 정책연설 등이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마친 뒤 29일에는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수익 급감 등 재정적인 문제로 매장을 축소해오단 배드벳앤비언드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어에 남은 제품들은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정 내 필요한 재반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소매업체인 배드벳앤비언드 스토어는 전국적으로 360개 업소가 있으며 관련 업계 120개 베이비 제품 취급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스토어 매출이 늘지 않자 23일 법원에 챕터 11의 파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윌메, 스코키, 샴버그 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던 이 스토어들은 스토어 내 보유 제품들이 모두 청산될 때까지는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은 올해 들어 88%가량 하락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의 간판 진행자 터커 칼슨이 폭스뉴스를 떠난다고 알려졌습니다. 24일 발표된 성명에 의하면 폭스뉴스는 터커 칼슨과 갈라선다고 알렸으며 프로그램 진행과 토론자로 기여한 그의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고 추가했습니다. 이번 터커 칼슨의 사임은 폭스뉴스가 투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의 명예훼손 소송에 피하면서 8억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 고지서를 받아든지 일주일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슨은 2009년 폭스뉴스 토론에 참여하면서 폭스 프로그램에 등장했으며 2016년부터는 프라임타임 뉴스쇼인 터커 칼슨 투나잇 진행자로 폭스뉴스의 시각을 대변해왔습니다. 폭스 측은 또한 21일 칼슨이 출연한 마지막 프로그램이 방송됐으며 24일부터는 새 진행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다양한 진행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소 반도체 업체인 넬리스트가 삼성전자가 협업 이후 특허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해 배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넬리스트와의 인연을 맺은 건 2015년입니다. 삼성전자는 넬리스트에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하고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계약을 앞두고 로열티를 다시 측정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시작됐고 이듬해 넬리스트가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을 냈었습니다. 넬리스트는 삼성이 협업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양사 기술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넬리스트에 손을 들어주고 삼성전자가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배상액은 3억 3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태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선 거액의 청구서를 받아든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통상 배심원 편결이 1심 판결로 이어지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항공업계가 조종사 고령화 등에 따른 은퇴 급증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조종사 절반 이상이 15년 이내 은퇴가 예정돼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 하원교통인프라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블랙 지역항공사협회 대표는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서비스가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현재 조종사 절반 이상이 15년 내 은퇴 나이인 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새로 투입되는 젊은 조종사는 공백을 메울 만큼 많지 않으며 조종사 인력 중 30세 미만은 8%도 채 안 됩니다. CNN은 현재 42개 주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항공사 운행 횟수가 줄었으며 136개 공항에서 운항 횟수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항공사에 속한 500대 이상 비행기가 조종사 부족으로 유휴 사태에 대기 중이고 비행기 이용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4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NN은 일부 항공사에 예약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데가 있지만 대부분 팬데믹 기간 동안 줄어든 서비스를 완전히 복구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한된 수용 능력과 강력한 수요의 조합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요금이 책정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러키 길과 댐스터 길 교차로의 북동쪽 코너에 위치한 미라지 식당 주차장에서 23일 새벽 1시경 청년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이 식당 북쪽에 위치한 그로서리 아시플라자는 나이스 경찰의 출입 통제 조치로 인해 영업에 커다란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이스 경찰은 총에 맞아 식당 주차장에 쓰러진 23살의 청년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25살의 노스브로커즈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마켓의 출입이 통제돼 아시 마켓 내 푸드코트는 음식을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관계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인 식당 업주들은 갑자기 터진 사건으로 큰 지장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시 측 최성은 지점장은 이번 총격 사건 관련 나이스 경찰로부터 건물 폐쇄에 관해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경찰 측에 연락해 아시 주차장이 봉쇄된 이유를 물었으나 자세한 정보는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추후 주류사회 미디어를 통해서야 총격 사건 전모를 날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플러자는 23일 오전부터 경찰이 설치한 바르케이트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고 오후가 돼서야 정상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아시플러자 최 지점장은 24일 오전 은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일요일 오전 헛걸음을 한 고객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은 테넌트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려주시겠습니다.